안녕하세요. 판례공고 5분장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자 판례공고 민사 연속된 명의신탁과 제3자 보호사건입니다. 선고일인 2021년 11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72-725 판결입니다. 판례공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고 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토지의 원소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명의신탁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피고는 명의신탁, 수탁자, 명의만 받은 사람, 이 사람부터 근제정권을 받은 농협입니다. 농협에서 상고를 했는데 졌다가 파기환송해서 최종적으로 이긴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2014년 1월에 A라는 사람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A명의로 해줬죠. 그러니까 지금 등기가 A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A가 채무담보로 B한테 근제정권을 설정해 줍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 B한테 근제정권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A는 여러 채권자로도 가압류 등기를 받습니다. 토지가 A토지로 되어 있으니까 가압류도 A, 이 토지에 계속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A가 B한테 이거 너한테 넘겨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하니까 B가 그러면 내 아들인 스몰 B한테 넘겨주라. 아들한테 넘겨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B는 A의 채권자들에게 다 변제해서 가압류 등기를 다 없애고 다 없애고 그리고 나서 B한테 명의 등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B가 농협으로부터, 피고 농협으로부터 대출 구매 받는데 이거를 다시 아버지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아버지 명의의 근제정권을 다 말소하고 자기 땅이니까 말소하고 피고 농협의 근제정권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어떻게 되었냐면 A와 B의 아들이 명의에 갖고 그러고 나서 B의 아들이 피고 농협한테 그대가 설정해줬죠. 그런데 원고하고 A 사이에서 명의 시작이 있었던 거고 A와 B의 아들 사이에서도 명의 시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로 B한테 넘기려고 했는데 B가 안 넘겨주고 B의 아들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명의 시작이 된 거죠. 두 번에 열쳐서 명의 시작이 되니까 원고가 B의 아들에 대해서 사회행위 취소 다른 사정이 있겠죠. 이걸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진정 명의 회복 이거 다 무효다. 무효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기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명의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명의 시작, 소유권 등기는 다 말소가 되는 거죠. 말소가 돼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거는 A가 결국 원고가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소유권을 회복을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피고농협의 근조당권, 이게 과연 효력이 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A와 B의 아들의 등기는 모두 명의 시작 약정에 따른 등기 명의이기 때문에 부식법상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 B의 아들은 부식법상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되니까 어? 그러면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피고농협의 등기도 무효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원심은 A와 B의 아들이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제3 무효 등기고 무효 등기를 바탕으로 피고농협의 등기도 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연속된 명의신탁에 있을 경우에는 최종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새로운 권리관계,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제3자가 맞다. 따라서 연속된 명의신탁에 있어서 B의 아들로부터 근조당권을 받은 피고농협은 부식법상 제3자가 맞다라고 해주는 거죠. 따라서 피고조합에 근조당권이 유효하기 때문에 원고는 명의를 회복은 했지만 근조당권은 말소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새로운 제3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은 명의신탁에 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들이 쭉 나오면서 명의신탁자를 보호하지 않게 됐습니다. 횡령죄가 안 된다는 말은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명의신탁자라. 결국 명의신탁에 따른 제도를 사실상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대부분의 판례 태도였습니다. 그동안. 그러면서 이 판례도 결국 최후의 제3자를 보호하는 거죠. 결국 명의신탁에 따른 위험은 니들이 부담하는 거지 제3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야. 결국 제3자는 다 취득할 수 있고 심지어는 수탁자가 횡령을 해도 처분을 해도 횡령죄 안 돼. 결국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에 대한 보호는 점점 더 약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신탁자에 대한 보호가 점점 더 약화되고 있고 이런 유사 취지의 판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거고 향후 명의신탁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도 점점점 명의신탁자를 보호하지 않는 방향의 판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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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